아 전 그냥 괜찮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 예 고맙습니다 그 약속을 안 지켜줘도 상관없으셨는데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화이트하우스 네 저 화이트 하우스 맞습니다 죽겠네요 화이트하우스 피트니우스터를 화이트하우스로 있네 원ö 신범준님 반갑습니다 아 저는 부산 강서구 대적어동 출신이구요 김해에는 산적은 없고 중고등학교를 김해로 낳았어요 지금 사는곳은 부산 푸꾸 구포동이구요 현재 부산시민은 아닙니다 제가 저는 경북 경산시민입니다 아니 김해로 간적이 없다니깐요 김해로 김해로는 간적이 없어 산적이 없어 김해에서는 도모 안녕하세요 김해에 삼계리 아 지금은 삼계통인데 거기 지금 아파트랑 지금 예 빌라 뭐 이런거 오만거 다 생겼잖아요 거기 김해에 삼계리 아 지금은 삼계통인데 거기 지금 아파트랑 지금 빌라 뭐 이런거 오만거 다 생겼잖아요 아파트말 엄청나게 많지 지금 삼계리 부산 김해가 대구 경산 약간 붙어있는 약간 고런 느낌이죠 예 한번 부산 양산이라 해도 되고 약간 고런 느낌입니다 예 고런 느낌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그냥 김해고 뭐 양산이고 그렇지 저는 김해 중학교 나오고 김해 분성고등학교 나오고 김해 분성고등학교 나오고 인재대 앞에 지금은 이제 내동이 뭐 어린애들은 젤 많구요 인재대 스 밑에는 그래도 많긴 한데 예전만의 이마일에 많지는 않은거 같아 군대 어제 군대 갔다왔죠 어 군대 전역한지도 어 오래됐다 이제 우리 더 이렇게 둘디라 맞아 우리 더 오케이 좋게 ep 게이밍은 철치고 빡세 경사는 이제 좀 스타트 끄는 느낌? 음, 이제 약간 발전의 스타트를 끄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그쪽에 좀 가져가 보니까 8래 점수 합시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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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갑시다 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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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monster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보세요? 두歲이 바로 era야죠 옛일에 일을 잃지만 이제 옆으로 hypothesi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이거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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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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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울고기 극협이네. 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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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